오! 오! 타테! 제일 슬픈 순간이 왔고요.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!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유명한 치킨지 시장을 한번 와봤거든요. 바로 이 뒤편에 있어요.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. 같이 가실까요? 고고고! 엄청 커! 우와 끝내준다. 저기 밖에서 먹을 수 있구나. 우와! 우와! 이게 뭐야? 이거! 와규 성게다. 토핑이 돼. 토핑? 감사합니다. 안돼 안돼. 딴 데 가야 돼. 근데 비싸다. 생각해보니까. 3만원. 오우니랑 오우니.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?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. 오우니랑 와규. 맛, 녹지? 장난 아닐 것 같아. 선호. 춥지마. 소금. 맛있지. 제오. 오우니. 고소한. PG. 평소년이에요. 체크가 먹는 중. 소금. 고소한. 그냥 먹어보는 중. 빨리 다른 거 먹으러 가볼게요 저긴 또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 계란말이니까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구요 가격도 괜찮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개 100엔? 괜찮지? 두툼해 약간 그 뭐라 말해야 되지? 카스테라 카스테라 같아요 약간 폭신한 카스테라 살짝 달달한 맛이 또 있거든요 맛있어 여러분 여기도 계란말이 집이 이렇게 있네요 계란말이가 좀 인기가 있네요 유명한가 보다 꽃이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는 다음 음식을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줄 서있는 곳으로 와보니까 이 고로케집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멘타이코 문자고로케 명란? 응 이거? 이거? 문자고로케 응 멘타이코 멘타이코 문자고로케 멘타이코 멘타이코 하이하이 멘타이코 문자고로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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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비주얼 이렇습니다 비주얼은 오 멘타이코 위에 명란 명란 문자고로케 homeless 오 네 고기 이게 우리가 먹는 그런 고로케가 아니네 먼자야기 그게 이런 맛인가? 고기 고춧가루 맛있다 양배추?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? 연고추? 연고추? 왜? 여러분 여기 지금 카이젠 동 있는데요 나 빨리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목골라 난 목골라 오빠는 호카이도 동 오빠는 우니쿠라 동 한 개 한 개 한 개 우니쿠라 우니쿠라 라문에 한 개 그리고 이거 일본식 시메하니즈 라문에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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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유령이 있나봐 사실은 이걸로 모르는 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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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밀크여수 맛 나네 이거 깨끗해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두부? 된장국?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 밥 안까지 연어 알이 있어 지금. 양이 많아. 겉에 맛있는 놀이 아니고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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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슬픈 순간이 왔고. 미소시로 가지고 싹싹 비었네. 다음 음식. 잠시. 안녕하세요. 여기 딱 먹고 와서 점심을. 어떡해요. 오이 되게 재미있어요. 고마워요. Specte. 지금 다 아니셨을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 웃겨. 여러분 여기 구독자분 만났어요. 근데 밥을 못 구워서 아쉽지만 다음에 여기서 꼭 먹어봐야겠어요. 아 여긴 시장 같은데? 시장? 우와. 버터테, 운하기. 이렇게 시켰지? 히터츠. 히터츠. 아리갓도고자이마스. 아리갓도고자이마스. 이야. 우와. 그리고 겉에 소스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. 너무 맛있어. 가격도 200엔, 200엔이었던 것 같아요. 400엔. ek. 하이갓도고. 아하. 아하. 하이갓도다. 아하하. 하이갓. 뭐한거야? 순간에 너무. 하하하. 와. 가리비 무 크기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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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골랐어요 저 진짜 잘 골랐지 나 으 으 아니 한입은 너무 하잖아 불향이 확 퍼져 진짜 맛있어요 엄청 꿔 그리고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먹어 봤는데요 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정말 끝없이 먹게 될 것 같아서 이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치킨집 시장이 여러분 여기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좀 많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여기는 꼭 여행 오시면 꼭 꼭 꼭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잘 먹었습니다 2순위 재밌으신óle 안녕하십니까